랩드래스 몇번 찍을까요? 몇번? 나 몇번 봤는데 내 팬들을 많이 들고 있을텐데 승훈아 그러면 여기 진짜 조명을 이용해서 네가 약간 이렇게.. 약간 이런거? 어 느낌.. 아 내가 좀 내려가면 되겠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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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? 아니요, 딱 좋아 아니지 근데 겨드라이 찍어 아니지 겨드라이 찍으면 어떡해 이거 여기를 조금 내려서 찍어 우리 너무 진심 여기 애가 너무 오케이, 오케이 이렇게? 멋있다, 멋있다 아, 아니면 내가 여기 앉을 때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다 보이지 않을까? 근데 2구도 아니야 그니까 내가 해볼게 나 좋아요, 지금 나 찍을게요 멋있는 척 이거다 나왔어? 네, 됐습니다 근데 약간 친한 낙어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거 싱겁다고 싫어해요 내가 낙어 친한 낙어 좋아해요 낙어 좋아해요 네 명신차 난 태국에도 먹을지 안 먹어 첫 짬맛짱 합시다 오, 맛있는데? 응 맛있다 맛있어 뭐야? 오일이 제일 맛있는데? 근데 딱 두 개 남았대 네 개 시켰는데 하나씩 같이 묻히는데 저거 정말 좋아 오 이거 10개랑 이거 너무 맛있다 우융면 면도 있어요? 우융면도 안 먹어봤어? 저 우융면 안 먹어봤어 그러니까 조금씩은 안 먹어봤어? 저는 조금씩은 다 먹어 이거 마라탕만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우융면도 한번 먹어 오늘 약간 침처럼 되기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최고 신, 신, 신 신, 신 아까도 형도 너무 궁금한데 수리기였는데 나 이런 거 너무 부끄러워 그 형이 계속 말투 맞아요 한국어를 잘하는 중국인이 아니다 대만인이 아니다 딱 한국인인 줄 알았어 드릴기용 막 이런 게 다 한국인의 뜻이야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대만인 버블티야 어제부터 버블티 먹고 싶었는데 이따 맞죠? 내가 또 이 스누피 잘 알지 나 몇 년 내가 21년도 입대였나? 내가 21년도 입대였나? 맞죠? 근데 2020년도 때 여기 왔었어요 여기 와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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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와서 스누피와 사이즈 왔어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아주 그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었나? 아 여기 있네 맞네 내 말이 맞았어 완전 왜냐면 입대 전이었기 때문에 살짝 살짝 심란한 마음으로 왔거든요 짠 어 여기 근데 대왕 스누피도 있었는데 이거 근데 아동복 아니야? 야 이거 애기들 보기야 애기들 보기야 애기들 보기야 승우 차 뽑음 승우 차 뽑음 이거 커플으로 된가 보다 너무 귀엽다 응 썼다가 썼다가 사라는 거 아니야? 가벼워 가벼워 이게 이게 대박이네 그쵸? 야 이거 뭐야? 출국할 때 이거 들면 그냥 난리나게 해도 돼? 완전 놀린 걸이겠는데? 아 대왕이 아니네 그냥 이렇게 찍었었어 아기야 아 사람 많아 아 아 진짜? 어 뭐야 어 복순당 우리 큰나가 모델 야 이거 뭐야 누나랑 딱 누나랑 딱 톡 하고 있었거든요 야 세계로 뻗어나가는 펜사자 씨 맞아 이거 봐 거짓말 치자 맞아? 아니 이게 너무 와 놀랐잖아 그냥 너무 너무 현실적이야 너무 입체적이다 다시 옷 튀어나올 것 같아 이런 새로운 옷을 많이 도전하는 아니요 전 절대 해외 오면 마무리는 호텔에서 컵라면 실라면 최고 그럼요 제가 사세요 사줄게요 뭐 먹을래요? 순두부가 있는데 진짜 화나게 하지 마요 순두부찌개야? 신기하다 아 순두부가 아니라 푸딩 아니야? 푸딩? 어 맛있겠다 네 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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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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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제대로 주문한 거 맞지? 하하 하하 난 해외에서 돈 쓸 때 짜릿해 왜냐면 태국에서 처음 사봤거든 카드는 맨날 산전에서 가다가 땡큐 땡큐 이거 뭐야? 괜찮아? 우와 어머라이스인가? 일본식 어머라이스 모르셔겠다 아 근데 왜 나부터 바빠 당신들부터 바빠요 먼저 먹어볼게요 일단 이렇게 먼저 먹어볼게요 아니다 어느 나라 빈틀은 되게 싸서 주네 그쵸? 아니다 웃어야 돼 웃어야 돼 웃어라 웃어라 이거 맛있다 먹어봐봐 약간 팥빙수 녹은 거에 망고빙수 먹는 거 맛있지 맛있지 나? 멜론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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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숟가락으로 이제 이게 보라보라 하는데 당황하지 않고 바라드린 척 끄덕이면 잘 넘어가 이거 너무 맛있겠다 오 나 엄청 근데 사실 한국이랑 비슷한데 대만이니까 찍은 거지 뭐 뭐야 뭐야 이거 한 입씩만 해볼래요? 아니 진짜 진짜 잠깐 한국이야 야 그냥 이거 엄마가 해주면 억울하겠어 먹어 그냥 먹어도 돼 딱 한 입 남았는데 우리 한 입 바꿔 먹고 싶어 뭐야 저거 뭐해 철판 맞다 아니 철판만 빌려달라고 이거 써볼까 야 이거 나 럭크 또 또 이제 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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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지널 스킨? 오리지널? 오리지널 오리지널 아! 아 이거 아니다 먹자 그래도 나만 죽을 수 맛있어 야 이거 완전 그냥 녹차 진한 녹차 꺼내소 야 밀가루 야 거울지 거울지 야 거울지 야 버블리티 먹어요 밀가루 야 밀가루 이번 버블리티 백전 오! 냄새 좋다 냄새 맡아 봐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 고기 고기 erry